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이퍼 익스네요 일단 하이퍼 익스가 뭐냐 점핑권이 포함된 이벤트성 아이템이고요 캐릭터 레벨이 일정렙까지 뻥튀기가 되면서 더불어 1,445까지 강화를 도와주는 부가 재화들을 지원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2022년 3월이죠 벨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효한 추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 추천 기준은 제가 주변에서 믿을만한 사람 혹은 내가 키워본 캐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클벳 때부터 게임을 한 썩은 물이고요 자 추천 캐릭 첫 번째 배틀마스터 얘는 나쁘지 않아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초심 세팅으로 매혹 세트도 나중에 세팅을 해서 아주 편하게 돌 수 있는 그런 캐릭이고요 1인분은 무조건 나오는 캐릭입니다 난이도 안 높아요 배틀마스터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스킬은 딱 하나야 내공연소 터지는 거 맞추기가 조금 짜증날 수도 있어요 뉴비 기준에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임파이터 채술 정도는 추천을 드려요 충단 인파는 비출을 하는 게 충단 인파는 특화를 올림으로써 초록색 스킬이죠 충격 스킬에 데미지를 뽑는 게 충단 인파인데 그걸 하면 치명타든 뭐든 땡겨와야 돼요 어디서? 다른 데서 특성압을 높여서 치명타를 더 주거나 환각이나 사멸 세트를 입어야 되는데 배럭 수준이나 뉴비가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고신석 채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창술도 일단 창술 같은 경우에는 절제 말고 절정은 추천드리는 상황이고 도전 개깡패라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도전 모드 같은 경우가 원정대 1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리허설 같은 데도 이제 보정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특화 품질이 좀 높아야 돼 근데 그 와중에 각인 세팅 앞서 설명한 두 캐릭보다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여유가 있는 뉴비들은 뭐 추천드리는데 진짜 순수하게 돈 벌려고 창술 키우시는 분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 3, 4개 꽂는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그럴 바에는 다른 캐릭 키우는 게 나아요 충모닉 충모닉 중에서 이제 멈출 수 없는 충동 쓰는 앤데 얘는 진짜 국밥이에요 보석 2개 쓰고요 가성비 압도적이고요 특포작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면은 조금 더 좋지만 그리고 뭐 저랩에서 평안이죠 보정도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보정이 조금 너프가 되지만 블레이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버스트 블레이드를 논할 때 있어서 두 가지가 의문이 들 거예요 아덴 캐릭이기 때문에 풍요룬도 필요한 내실도 들어가고 버스트를 터뜨리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스택도 있어서 뉴비한테는 좀 비추인데 여기 왜 들어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그와 비슷한 스트라이커에 비해서 파티라도 잘 돼요 백어택 시너지 나쁘지 않습니다 킥만한 캐릭입니다 자 그리고 워로드입니다 전투태세 워로드 얘는 우리 조금 손 느린 삼촌들한테 많이 추천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시댕 전퇴가 그렇게 쉬운 캐릭인지 아냐? 라고 급발진을 할 우리 전퇴 워로드 유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까놓고 말씀 쉽잖아 안 엉키고 존나 때리면 되는 캐릭이에요 각인 세팅이나 뭐 그런 거 많이 안 들어가고요 남자의 상징 아닙니까? 또 이런 방패 캐릭 삼촌들한테 많이 추천은 드리는데 조금 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블레스터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의문일 텐데 부캐 배럭으로 블레스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신속까지 챙김으로써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에필이라는 아주 개꿀 같은 스킬이 하나 있고요 애초에 딴딴한 캐릭이야 상당히 괜찮은 캐릭입니다 요 레벨에는 근데 이 캐릭의 큰 단점이 뭐냐 던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왜냐 얘는 실전쟁에서 폭탄 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미사일 땡기지 미사일 떨어지기 전에 애들이 피하면 안 맞죠 블레스터는 그런 캐릭이야 맞으면 괜찮거든? 근데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유사한 스카우터 말할 거 없습니다 충모닉이랑 진짜 비슷해요 보석 2개 써요 가성비 압도적입니다 얘는 심지어 안정된 상태라는 개국밥 각인까지 쓸 수가 있는 그런 캐릭이야 바리케이트 쓸 수 있습니다 개수 자체가 달달하기 때문에 보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캐릭이고 멋있기도 해요 약간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키워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유산이 노잼이라는 사람이 많던데 재미 용서는 내가 님들이 뭘 재밌어 하는지까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성능이나 어떤 보편적인 거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재미는 하면서 찾아보세요 자 건술 얘는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로스타크의 유일신 두 마리가 있다면 좌건우소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3월에 벨페이스니까 그거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이동기 좋아요 유틸 좋아요 다 좋아 심지어 여캐야 환장해 그냥 근데 솔직히 내가 최고점 던전을 다니고 있는 기준에 인식이 줄을 타고 있는 캐릭이야 리퍼랑 국밥 캐릭이랑 아슬아슬해 시간 좀 지나면 리퍼 골 날 수도 있어 자 호카이 호카이는 뭐 무난한 국밥이에요 키우고 싶으면 키우셔도 되고 뭐 말릴 것도 없고 뭐 세팅 비용도 그렇게 1445 중랩에서는 많은 투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퓨딜 정도의 느낌이고 근데 호카이 이야기할 때 두 동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많을 거예요 굳이 죽습이 있는데 두 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요 정도 할만하고요 소서 같은 경우에는 유비한테 환율을 추천드리고 고인물이 배력으로 키울 땐 저만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다님 앞에서 창술이 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비추고 블레스터는 무슨 스킬 맞추기가 힘들다면서요 물론 소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스킬 맞추기도 힘들어요 근데 맞으면 몹이 뒤져요 얘는 돈값을 하고 난이도값을 해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내가 로스타크 4년 하면서 전 밸런스 이야기가 너무 어그로성도 짓고 채팅창에서 좀 싸울 수도 있어서 오피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 이렇게 메모장 키고 처음 쓴 거 같거든요 셉니다 근데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하는 2021년 추천 캐릭이었고요 비추입니다 홀리바드 저는 이 게임에 서포터는 항상 추천을 드리지만 왜 비추냐 1월 12일에 신규 캐릭 나오는 로리 서포트 키우세요 굳이 하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아요 저 홀리바드는 자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인방에서 이제 고점 기준 아르카나가 존나 세다고 말이 나오고 이제 아르카나 하시는 분들 데미지 보면 엄청 세죠 근데 중저점 아르카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저점 아르카나에서 그 딜 뽑을 거면요 세팅 많이 해야 돼요 약간 얘는 왕기 캐릭이야 왕기 처음에는 좀 빗보기가 힘든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조금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버서커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 기준이면 하세요 뭐 상관없어 뉴비라면 비춘게 모션이 되게 커요 선후들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던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버서커를 해가지고 피니쉬 꽂고 있다 갑자기 막 즉사기 하고 있는데 막 블러디러쉬 꽂고 있고 이러면은 좀 피곤하거든요 리퍼 얘는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지난번 하이퍼 익스 때도 설명을 했는데 왜 도대체 말을 안 듣고 리퍼를 해가지고 파티가 안 된다고 찡찡거리고 뭐 한다고 찡찡거리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 리퍼 파티 안 껴줘서 1521 찍었는데 그래도 안 껴주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리고 댓글이 어디 리퍼가 감히 땅랩으로 아부 56을 가려 한 뭐 이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작성자 댓글이 뭔 발 새끼야 발탄 가려고 랩 찍었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였거든요 이 정도로 파티가 안 돼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 한국인 트 그저 단검 암살 아는데 제발 리퍼는 참으세요 진짜 리퍼처럼 하고 싶으면 비싼 거 있어 건설해 차라리 건설 이동기 좋고요 유틀도 나쁘지 않아요 뭐 리퍼가 많아서 무력이 안 되니 사실 안 그래 근데 얘는 일단은 체방 딸입니다 몸이 너무 약해요 디스토션하고 나이트메어 같은 아주 좋은 이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한 번으로 황천길을 갈 수 있는 캐릭이 얘야 인식이 이미 개박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물고 키우고 싶다 그러면 배럭으로 키울 게 아니라 본캐 수준으로 올리세요 달소 리퍼는 파티 안 받아주지 않냐고요 선생님 큰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달소 리퍼여서가 아니에요 리퍼여서예요 그거는 파티를 신청을 넣으면 그 사람이 달소인지 갈증인지도 안 봐요 위험이 있어서 까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존나 잘 알아요 시바 저 저번 주에 수바 이 캐릭 있죠 1465 충모닉 새끼한테 발탄 하드를 까였어요 개쉐 메모장에 닉네임 써놨는데 리퍼가 지금 그 정도라고 이거는 좀 제가 언성을 많이 높였는데 이거는 운영자한테 뭐 해달라고 포기하세요 리퍼는 벨패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나냐면 그냥 옛날처럼 적패를 하든지 체방을 올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 건들잖아 개거풍문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퍼는 이건 운영자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유저들이 옛날 대원처럼 인식을 올려야 돼 근데 옛날 대원들이 지금의 인식이 될 때까지 얼마가 걸렸어요?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선생님들 그냥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리퍼 업보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님들 딱 말해줄게 옛날에 리퍼 해가지고 개접해 리퍼로 막 주댕이 털리면서 무슨 나 벨가 뭐 15초 커다는데 님들 몇 초 커담? 꼬면 리퍼 키우던가 이 지랞던 리퍼들 있지 이미 다른 캐릭 하고 있어 자 대원 얘는 뭐 큰 이유 없어요 그냥 건술 있는데 얘를 왜 키우나 싶어요 비춥니다 그냥 자 스커는 얘는 일단은 내실이 좀 필요해요 풍요가 들어갑니다 근데 1445대 스트라이커로 바라 그래도 다른 캐릭보다 성능 뽑기가 힘들어요 그냥 얘는 그냥 구성 자체가 얘는 아마 얘도 벨페가 들어가긴 할 텐데 그 어떤 고인물한테 물어봐도 별로예요 기술 스카입니다 일단 기술 스카의 문제는 낮은 개수 스킬은 빨리빨리 돌리는데 그 개수가 왜 낮을까 트라이포드가 지금 조금 아쉽다 기술 스카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3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냥 얘는 약합니다 사시건설 건설은 세 가지 스탠스를 활용을 해서 딜을 하는 캐릭이야 피스 건설은 세 개를 돌려가면서 스킬을 써요 사시랑 비교했을 때 스킬을 더 쓰지 그냥 똑같은 dps라고 봅시다 일단 그러면 사시가 피스만큼 데미지 뽑으려면 뭘 해야겠어요 스킬 쿨을 빠르게 돌려줘야돼 맞지 아니면 특화를 올려서 데미지 뽑을 시켜주던가 근데 그게 1445대 저자본 혹은 배럿 캐릭에 들어갈 특성압으로 되냐고 그게 안돼요 여러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하이퍼 익스 추천 비추천 목록이었고요 기타 언급 안된 애들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추천 비추천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이단님 저는 이 캐릭을 끝까지 키우고 싶은데 이 캐릭이 고점이 낮다고 뭐라고 합니다 고점이 낮아서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게임에 몇 천만원 지르는 거 아니면 님들 시즌 끝날 때까지 고점 절대 못 가요 아시겠어요 고점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 게임에 고점 아브렐 슈드 하드 5,6관 간다 고점 아니에요 솔직히 고점 갈만 하다 싶으면 새로운 템 나와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요 아브렐 하드 5,6관문을 무난하게 갈 수가 있는지 거기서 딜을 무난하게 뽑을 수 있는지 그거예요 그거 하브렐에서 안 받아주는 애들은 사멸 캐릭 말고 없습니다 캐릭터를 보기보다 보석을 많이 봐요 보석을 보석을